참, 아까 중앙지검에서 바로 그 집으로 가신 거예요? 어. 내가 잘못 들었나? 선배 방에 서류가 너무 쌓여서 제가 아까 선배 댁이 잠깐 들렸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집 문을 여는 것 같았는데. 누가 우리 집에 들어갔다고? 그렇다기보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들어서 확실지는 않은데. 그런데 내려오니까 어떤 남자가 비도 안 오는데 우산을 쓰고 있어서.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 남자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한 건 아니고요. 그냥 갔어요. 잘못 들었나? 지하철 타면 되지? 여기서요? 저기서 내려주세요, 그럼.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전화로 들은 것보다 훨씬 더. 기분 나쁘네. 보통은 정성이 아닌데. 다른 데는요? 여기 말곤. 그래도 확인해야죠. 요즘에 변태 새끼들이 하도 많아서. 도청 양치 같은 건 내가 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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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네. 네. 네, 경미님. CCTV 차지였습니다. 지금 갈게요. 장사님. 네. 얼굴만 가렸지 완전 대놓고 다니네. 뭐 저런 사이코 같은 놈이야. 비도 안 오는데 우산을 쓰고 있어서. 의외를 가한 것도 아니고. 뭐야, 경고 같은 건가? 옛날 영화에서 본 그 얘기 같네요? 무슨 영화요? 어떤 장군이었나? 왕이 장군을 죽이려고 하니까 왕이 잠든 사이에 장군이 가서 왕의 머리카락만 잘라가요. 그 다음부터는 왕이 오금이 자려서 그 장군을 무서워하게 되죠. 둘 중 하나인데. 검사님이 감옥 보낸 놈이 양심을 푸는 거 아니면 뭐 특임이죠. 그런데 전까지 하면 이렇게 대놓고 할 리는 없을 것 같고. 특임이면 다른 사람들도 위험한 거 아니에요? 저기. 여기 단지 내에 있는 감시 카메라 전부 좀 복사해 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만나요. from Los Angeles